안녕하십니까 북부지역 원리사역자 강관순입니다. 새 말씀 출연의 필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도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지 24절에서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개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에는 파멸됩니다. 따라서 모순성을 갖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즉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로서 모든 물질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인간은 유사 이래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속사람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입니다. 이 길을 밟아온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하고 역사상에 왔다간 철인이나 성현들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려고 선구적인 개척의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현 현철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었으며 우리의 갈 길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니까 그들이 제시한 주의와 사상이란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한 회의와 수많은 과제들을 제기해놓은 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